됐어! 어디로 가면? 저 호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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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여기가자 저러기 간다 보여줘 호랑이야 호랑이야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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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저봐요 저봐요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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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야 지금 물에 담궜어 목욕 갈라나 봐 호랑이 뭐여? 엉덩이 앉았어 보이죠? 한춤 안 당겨져요 호랑이 봤어요? 호랑이 봤어요? 호랑이 뭐였어? 엉덩이 앉았어 보이죠? 어까나 아까나, 아까나 거긴 해 ol 쪼개 저쪽의 사슴이 목욕이 가만히 앉았어 혼자서 있어 상가받던데 오른쪽 봐봐 저기 사슴이 참깨 적당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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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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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지, 무서워지. 아, 무서워지죠? 산들아, 물까지 하면 좋겠지. 물 먹었다, 물 먹어. 물 먹어. 물 먹지? 호랑이 버스 때문에 노루가 움직이질 않네. 노루가 나이 계속 훔쳤다니. 맞아, 맞아. 지금 더운가 봐. 계속 물에... 오, 이제 자꾸 움직이다. 아, 움직여. 자, 저 안 움직여. 오슬라, 오슬라 움직여, 진짜. 자, 저 안 움직여. 야. 대박이야. 야, 야, 간나고 왔다. 와. 야. 자, 죽죠. 아니, 지금 물을까지 나왔어. 야. 저기, Pierre 간다. 오슬라, 야. 저기, 저 물이 엎치고 너무 막아서 살린 거야. 야. 참, 이만. 참, 참, 이제 미정이 하네. 감사합니다.